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미술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공미술작품이 마곡 문화의 거리에 조성됐습니다. 7월 말까지 전시되는 이번 작품은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서울 25부작으로 11개 자치구에서 작품 12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강서구에는 지역적 특징을 담아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 영상 기록물 등 여러 장르가 결합된 독창적인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곡동로 62 마곡사이언스타와 녹지에는 마곡 형성 이전의 논농사 지대였던 금빛 물결을 상징하는 풍경 빛의 물결이 전시됐으며 마곡역 3번 출구 앞에는 구름을 실체해완한 구름의 문장이 전시돼 산책하는 구민들의 발걸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작품 소개, 작업 과정 등은 서울 25부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